네 반갑습니다. 최장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9월 모평이 끝났고 이제 뭐 중요한 시험 다 끝났습니다. 수능 하나 딱 남았네. 그렇죠? 수열 학평은 편안하게 보셔도 될 것 같고 아무튼 이번 9월 모평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약점을 잘 파악을 하셔야 돼. 단원적으로 좀 개념이 약한 부분도 분명히 있었을 거고 그리고 항상 나오는 기출 유형인데 또 어렵게 느껴졌던 것도 있을 거야. 그런 것을 잘 잡아내셔서 전략 잘 세우면 될 것 같습니다. 또 간단히 총평을 드리면 일단 21번, 30번 그 킬러 문제가 다소 과거보단 좀 쉬워졌어. 그런데 30번 문제가 쉬울 수는 없고 과거보다 상대적으로 좀 쉬워진 반면 준킬러 문제, 약간 사고력이 요구되는 문제들의 문항수가 늘어났다는 거야. 그래서 아주 극상위권 학생들이라 쉬운 느낌이었겠지만 우리 보통 상위권 학생들도 다소 좀 어려운 느낌이 들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6월 달에도 비슷한 현상이 있었거든. 그래서 6월 달이랑 거의 비슷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난이도는. 그리고 일단 중요한 게 지금 확통이 조금씩 어려워지는 느낌이 있거든.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에 확통 문제 중에서 좀 어려운 문제 두 문항이 이과랑 문과가 동시에 출제가 됐어. 그래서 여러분들 확통 좀 가볍게 생각했던 사람들은 좀 더 집중해서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정확히 정리하세요. 알겠죠? 선생님 도와드릴 문제들이 3점짜리는 개인적으로 하시고 4점 문항부터 시작을 하자. 14번 문제 보시면 됩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자표평면 위에 점 A, B 중에서 임의로 서로 다른 두 점을 선택 밑줄. 이게 시행이죠. 선택한 두 점 사이의 거리가 1보다 클 확률이죠. 됐죠? 가는 A, B가 자연수, 나는 A, B의 조건이 나와 있는데 이제 결론이 우리 나영은 그림이 참 예쁘게 나와. 그림만 잘 보시면 모든 조건을 잡아낼 수 있겠죠. 점이 이 1, 2, 3, 4에서 A는 1, 2, 3, 4. B는 1, 2, 3. 됐죠? 그래서 각각이 자연수니까 격자점을 얘기하는 거야. 12개 점이 될 거 아니야. 그죠? 12개 점 중에서 2개를 뽑아낼 때 이게 전사건이고. 됐죠? 거리가 1보다 크다라는 얘기는 거리가 1인 게 최소 거리 아니야. 거리가 1인 건 몇 개 안 되지. 근데 그거보다 클 확률을 구하는 거니까 여사건 확률을 이용하는 게 맞죠. 그래서 1 마이너스 12c 2분의 됐죠? 거리가 1인 건 하나, 둘. 그래서 2, 4, 8. 8개에 하나, 둘, 셋에 3줄이니까 3, 3은 9. 됐죠? 8 더하기 9. 하면 17 나오나? 17 끝. 됐죠? 그래서 이거는 66분의 66분의 됐죠? 66 마이너스 17이 되겠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됐죠? 49 나오나? 49에서 이렇게. 됐지? 답은 5번이 답입니다. 넘어가서 15번. 함수가 있습니다. 함수가 fx 이퀄 fx 이퀄 fx 이퀄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됐죠? 그리고 어 y는 fx와 y는 마이너스 x y너스 f의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게 문제죠. 됐죠? 여러분들 일단 생각해보자고. 이 함수가 뭐야? 여기 이제 x 마이너스 1을 대입하고 우리가 이 함수를 잡는 거야. 마이너스 붙여서 x 마이너스 1을 넣어주면 x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2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에서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됐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x 플러스 2x 플러스 4x 됐죠? 그리고 플러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잠깐 마이너스 1이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그래서 이런 이차함수란 말이야. 그래서 두 개 일단 교점 구해야 하죠. 둘러싸인 넓이라는 게 하나가 이거고 하나가 이거니까 이 넓이 구하는 거 아니야. 그럼 교점 사이에서 위의 함수니까 얘죠. 얘에서 얘 빼서 적분하면 끝나는 문제죠. 두 함수 빼서 적분하는 거야. 됐죠? 그런데 거리 넓이 공식은 이차함수는 기억해 둬야 돼. 잘 나오니까. 그죠? 얘는 공식 공개할까? y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y는 a'x의 제곱 플러스 b'y 플러스 b'x 플러스 c'에서 이렇게 나왔을 때 넓이는 이 교점을 먼저 구해야 돼. 교점을 각각 알파 베타라고 한다면 넓이 s는 6분의 절대값인데 빼는 과정에서 a와 a' 이 빼지기 때문에 이렇게 됐죠?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3승이다 해서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죠. 됐죠? 아 이게 뭐 직선인 경우는 그냥 a고 그죠? 이차함의 개수니까. 그런데 둘 다 2차식이면 빼면서 a에서 a'뺀 게 결과에 x제곱의 개수가 될 거 아니야. 됐죠? 이렇게 됐지? 두 개 같다고 나서 교점 잡아 x제곱 마이너스 2x 이퀄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4다 해서 이렇게 이항시키면 2x의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4는 0이니까 됐죠? 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0이 되면서 x는 1과 2 아니냐 끝났네. 됐죠? 얘는 6분의 6분의 절대값 두 개 빼는 거니까 x제곱이고 얘는 마이너스 x제곱이니까 1 마이너스 마이너스 1에서 2죠. 2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1이니까 3승에 받자 1이니까 답은 3분의 1이다 해서 이렇게 잡을 수 있겠죠. 됐죠? 됐어? 더 이상 볼 가치는 없고 참고하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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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분의 1이다 해서 감사합니다.